이번 시간에는 헤엄칠영자입니다. 물수, 변이죠. 그 다음에 길영입니다. 오랫동안이죠. 오랜시간동안, 오랫동안,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는다는 것은 헤엄을 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헤엄칠영,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물속으로 익사하겠죠. 그래서 헤엄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속에 오랫동안 있다는 것은 헤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헤엄칠영이 됩니다. 수영하다. 수영. 물속에 오랜시간동안 있다는 것은 헤엄을 치고 있다. 헤엄칠영 되겠습니다. 길영. 오랜시간이죠.